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회사 직원들의 공제신청 자료를 국세청에서 회사로 직접 제공해주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 직원들은 본인 공제신청 자료를 홈택스에서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직원들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편리해진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직원들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는 건데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직원들을 조사해서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일괄 제공 신청자들을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하고요. 일괄 제공 신청 직원 명단을 등록할 화면을 찾아가야 하는데요. 조회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펼쳐진 메뉴창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메인 화면이 나왔고요. 여기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연말정산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부분에서 회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제 근로자 명단을 입력하는 화면에 도착했고요. 이 화면에서 일괄 제공을 신청한 직원들 명단을 모두 입력하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우선 회사 사업자 번호하고 상호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음으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분 정보를 입력합니다. 담당자 이름하고 전화번호 입력하고요. 옆에 있는 파일 비밀번호를 네자리 숫자로 입력해 줍니다. 이 비밀번호는 나중에 직원들 간소화 자료를 홈텍스에서 일괄 제공 받은 다음에 제공 받은 자료를 열어보려면 필요한 비밀번호니까요. 적당한 번호로 설정해 두고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입력한 비밀번호는 번호 입력창에 붙어 있는 눈 표시를 클릭하면 입력된 번호를 볼 수 있으니까요. 혹시 나중에라도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면 이 화면에 와서 다시 확인해 보면 됩니다. 담당자 내용 입력을 끝냈으면 저장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직원명단 입력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직원들 명단을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홈텍스 신청 화면에서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직원명단을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이 화면에서 업로드해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곧 보시겠지만 직원등록은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되는 거라서 아주 간단하니까요. 직원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입력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미리 명단을 작성해 두는 게 편하다 싶으시면 엑셀 양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으니까요. 영상 뒤쪽에서 해당 부분 주의사항 잘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 입력 방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 방법에서 직접 입력 선택하고요. 아래에 있는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입력 부분에서 직원명단을 직접 작성합니다. 입력할 직원 한 명의 이름하고 주민번호 입력해 주고요. 옆에 있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내용이 아래 리스트에 등록됐고요. 이러면 직원 한 명 입력이 끝난 거고요. 추가할 직원들은 같은 방법으로 이름하고 주민번호 입력하고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작성을 하다 보면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인데요. 이럴 때는 잘못 입력된 줄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줄이 삭제되니까요. 삭제하고 정확한 내용을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등록할 직원 명단을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근로자 명단 제출하기를 클릭해서 명단을 제출하면 됩니다. 방금 명단 제출까지 했으니까요. 이렇게 제출된 명단이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관리 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고요. 등록 명단 관리 화면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등록한 근로자 명단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직원들 명단이 모두 제대로 등록됐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이 확인 화면은 앞에서 봤던 신청 직원 명단 등록 메뉴 바로 아래에 있는 회사 신청 내역 확인 및 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바로 올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등록된 게 확인까지 되면 직원 등록은 끝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직원 등록을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 방법 선택 부분에서 제출 방법을 엑셀 파일로 선택하고요. 화면에 나타난 엑셀 서식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해서 엑셀 양식을 내려받습니다. 다운로드 된 엑셀 서식을 실행시키고요. 양식의 직원들 명단을 모두 입력합니다. 주민번호하고 이름만 입력하면 되고요. 작성을 모두 끝내고 엑셀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제는 작성을 끝낸 엑셀 파일을 홈텍스에서 불러와야 하는데요.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탐색기를 이용해서 방금 작성했던 엑셀 파일을 찾아서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업로드하기 전에 방금 작성한 파일 이름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건데요. 파일 이름에서 공제 연도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2022라는 숫자로 바꿔줘야 합니다. 파일 이름을 이렇게 수정해 주지 않으면 엑셀 파일이 업로드 되지 않으니까요. 공제 연도 부분을 2022로 바꿔주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한 파일을 열면 해당 파일이 등록되는데요. 엑셀 자료 올리기 버튼을 클릭해서 파일을 업로드해 줍니다. 이제 엑셀 파일이 홈텍스 서버로 올라갔고요. 다음으로는 올린 파일에 오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검증 결과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제출한 자료에서 오류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화면 사례에서는 한 줄짜리 엑셀 파일을 올렸었는데요. 한 건 제출됐고 오류 없이 정상이라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회사 직원들 일괄 제공 이용자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하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연말정산 담당자분들이 연말정산 업무 처리에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